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조금 쉬고 댓글을 제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포첸박스의 지분율이 어느 정도로 많아질지 진회장이 지분을 늘리는 문제는 어떻게 예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답변이 조금 느렸는데 다음 수수는 제3자배정 유증 공시로 봅니다. 힌트가 있어요.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에 공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핵심을 요약을 해드리면 지분율이 어느 정도로 많아질지는 일단 606억원에 어드벤첸으로부터 권리를 사왔죠. 606억원에 사실 여기도 약간 트래키한 문제가 있는데 어드벤첸으로부터 사오는 거지 폴첸박스 로부터 사온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 물질특허의 특허권자는 폴첸 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폴첸 박사로부터 특허를 사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606억원이 폴첸 박사로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어드벤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폴첸 박사가 어드벤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드벤첸에게 넘겼는지 그런 거는 아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한 가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폴첸 박사가 다 받아간다. 결국에는 어차피 어드벤첸이 폴첸 박사고 폴첸 박사가 어드벤첸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 하에 계산을 또 해볼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핵심 문제는 606억원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606억원에 사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HLB 주식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는 주식 가격 곱하기 수량이 곧 606억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HLB 얼마의 대가로 받는지에 따라서 수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HLB 주가의 가격을 이제 결정을 하면은 지분율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힌트를 주셨던 구독자님 이 말은 이 컨텐츠를 진행하고 나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져온 기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뭘까라는 겁니다.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자본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려가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공식화되어 있던 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호재고 그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악재고 이렇게 거의 공식화되어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생략을 하고 IPO를 하면 되게 호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비상장 기업이 상장 회사가 되면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주시장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막 도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IPO를 하는 겁니다. 그중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제 증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자는 증가한다 증 그 다음에 자본금 할 때 자본금이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늘리느냐 상장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추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예시입니다. 10억 원짜리 기업이 있습니다. 이 10억 원짜리 기업의 주식 액면가가 5천 원이라고 한다면은 발행은 얼마를 했을까요? 주식수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10억 나누기 가격을 하면은 Q가 나오겠죠. P 곱하기 Q가 10억이 될 테니까 10억 원 나누기 5천 원을 하면은 즉 20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20만 주가 이 회사의 주식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보면은 이 A기업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게 5억 원이고 이 5억 원을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아까 10억 원이 20만 주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5억 원 당연히 10만 주겠죠. 그러면은 10만 주를 새로 발행하면은 5억 원치 주식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가 될까요? 이게 바로 이제 증자죠.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자본금을 늘린다는 뜻이니까 자본금은 늘었죠. 10억에서 5억이 늘어서 15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10억짜리가 이제 20만 주였고 5억짜리가 10만 주였으니까 합치면은 30만 주죠. 자 그리고 이제 증자는 또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주식장에서는 또 무상증자도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죠. 유상증자는 이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아가는 사람이 유 있다는 겁니다. 대가가 일정한 대가를 이제 지불을 하고서 주식을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무상공급, 무상급식 하는 말 있잖아요. 그때 쓰는 게 같은 무상증자인데 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대가 없이 나눠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무상으로 증자를 한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대가를 받은 게 없잖아요. 무상으로 준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입은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유상은 공짜로 준 게 아니니까 일정한 대가를 받았으니까 회사에 이제 돈은 들어오겠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보면은 여기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현재 거래되는 주식 가격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폴첸 혹은 어드벤첸 연구소가 유상증자로 들어온다면은 지금 HLB 주가 옆에 보이죠. 이 가격대에서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무상증자가 왜 호재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는데요. 기사 내용이 상당히 그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일단 아닙니다. 무상증자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거니까 회사로부터 돈을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 조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뭐냐. 사내 유보자금이 많은 기업이 대개 주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그래서 호재로 느껴지는 거죠.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그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같이 나오는 것들도 좀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청년율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와 병행해서 진행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유상증자 활발하게 하는 그 회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적이 이때는 목적이 유상증자 청년을 높이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보상과 여러 가지 같이 그래서 증자는 요약을 하면은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로 나누었죠. 또 유상증자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건데요. 주주 배정은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면 누구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공개 모집에서 청약이 미달되면 미달된 주식수만큼 실권주가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이 실권주라는 것은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공모해 다시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을 했는데 주주들이 내가 더 돈은 못 넣겠다. 너랑 같이 침몰할 일이 있냐. 하면서 돈을 더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미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주들한테도 못 받으니까 일반인들에게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돈 넣으실 분 있으신가요?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제3자 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데 기존 주주가 아니라 회사 측이 별도로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미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자금 조달을 받은 거죠. 제3자 배정 방식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진짜로 돈을 넣으면은 앞으로 사업이 너무 좋다. 너무 성장성이 좋아가지고 자금을 더 넣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주주 배정보다는 아무래도 손은 팔은 안으로 구쁘니까 자기의 대주주의 일가나 친인척 등 투수 관계인이나 그 다음에 좀 이해관계가 조금 있는 기업, 금융회사 등 기간 투자자 애들에게 제3자 배정을 해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면은 보통은 주주 배정을 안 하고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일반 주주들도 이런 것들을 호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회사가 제3자 배정을 하는 의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3자 배정은 어떤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 사람 돈을 넣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괜찮다 싶으면 돈을 넣지 전혀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도 안 한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다 거절을 당하면 결국에는 주주 배정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일반인들에게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 제3자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한이라 생각해서 내가 돈을 넣겠다라고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자금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메리트를 느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보고 한번 계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주식수를 얼마를 받아갈까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